오늘은 싱글벙글 우리 한국 여자들이 스스로의 모순을 지적하는 진짜 개웃긴 내용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본인들의 패배 시나리오가 눈에 보이는지 발작하는 여성들을 보고 가시죠. 여성시대 익명 게시판 글 80%가 남친글인데 여성시대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 라는 재밌는 글이 지금 여성시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동덕여대 사건으로 여시 내부에서도 화력지원 나가고 여대 지키려고 공론화시키는데 그 모든 행동들이 닉네임이 까져있는 게시판에서만 행해진다는 게 현타옴. 여시 보고 있으면 닉네임 공개된 게시판에서는 남연 비혼 비혼의 비출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누구도 남친 이야기 안하는데 이상하게 닉네임이 가려지는 익명 게시판에서는 그 누구보다 남자 이야기에 진심인 게 조금 기괴할 정도야. 앞에서는 남자 좋아한다 말 못하고 뒤에서 남자 만나고 남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남친 걱정하는 fm리스트가 말이 된다 생각해?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의 모순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들 입장에서 fmfm 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여자들 어차피 나중에는 결혼하고 싶어하고 내정자 받아서 내 애 낳을 여자라 생각하니까 fm에 공감도 안하잖아. 세간에서는 여시를 fm리즘 꼴 fm 매갈 커뮤니티로 인식하는데 실상은 하루종일 남자 걱정 남친 걱정이나 하고 있다는 거랄까? 내가 남자였어도 fm 공감 안해줌 왜 공감해야 함? fm들 말은 저렇게 비혼 비혼 거려도 본심은 누구보다 나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라는 게 인식이고 그게 사실인 여자들 존나 많은데 말이야. 현실에서 비혼 비혼 거리다 나중에 웅행웅 비혼이었던 저에게 면사포를 씌워주고 생각을 고치게 해준 우리 오빠 사랑해요. 앙앙아기 낳아줄게요. 이런 여자들 천지로 널려있음.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한남 이긴다는 시나리오는 없는 거야. 이 글의 댓글에도 남친 만나면 요조 숙녀마냥 여시 안에 fm 안에 나 그런 거 몰라라고 시침 쪽대는 여시들 있을 건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여자가 한남을 이기겠어? 여시들 그냥 지금부터 남친 기분 좋게 해주는 책려 스킬 공유하던 여성시대로 돌아가자 잘 빨아주는 스킬 공유하던 게 여성시대였잖아. 지금부터 남성분들 기분 좋으라고 화해하자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여시 남친들에게 한번 물어봐주라 우리가 화해하면 받아줄 건지. 라면서 같은 fm 리스트들을 비꼬는 우리 여시련의 글이 있습니다. 그녀는 앞에서는 비혼지라를 하다가 뒤에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모순을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은 다들 비혼 fm 외치지만 내심 남자한테 사랑 못 받아서 전정긍긍한 거 아니야? 모순적이네라고 생각했어. 맞아 맞아 남자한테 사랑 못 받아서 fm 리스트 된 거라고 이터는 거 같아. 이 글 공감해 이러니까 남자들이 남자 사랑 못 받아서 fm 하냐 이딴 말 하는 거임. 이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자들 시원하게 자신들이 fm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fm 리즘은 남자들 절대 못 이길 것 같아. 남염하면서 남자 좋아하고 찾아다니는 내가 모순적으로 느껴지긴 해 근데 어떻게 남자가 싫으면서 남자가 좋은걸. 근데 까놓고 나도 남염하는데 그 사실 남친 모르게 하고 있음 나랑 똑같은 여시 많을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나 나를. 나도 그렇긴 해 남친 없었던 적이 없고 남자 존나 좋아하고 코르색 박박 조이고 다니는데 여시들이 하는 fm 리즘은 지지하고 아이러니 오죠. 라는 우리 한국 여자들 이런 자아 성찰이 재밌고 웃기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글은 여성시대 내부에서 아주 난리가 나서 운영토론까지 번진 글이고 여성시대 내부의 남성을 좋아하는 한국 여자와 남성을 진짜로 싫어하는 한국 여자들 사이에 전쟁을 발발시킨 재밌는 글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fm이라 생각하지만 내 남친도 사랑한다 남친 사랑과 한남의 모는 다른 거다. 라는 이 모순적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말이죠. 싱글벙글 스스로가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밝힌 한국 여자들의 자아 성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 모순을 견뎌야지만 fm을 한다.